음.. 지금으로선 답이 없으니까 일단 퀘스트를 깰게요 난 이거라도 들고 가야겠어.. 총이 없어 저거 아까 갖다 팔았는데.. 씨.. 팔지 말걸.. 갖고 있을걸 탄이 뭐 이렇게 애매하게 겹쳐있어? 똑같은 탄 아님? 뭐? 왜 안겹쳐? 되지? 눌러라 다른 탄인가? 두개가? 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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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p9139 개비싼데 아 비싼게 아니구나 4천 얼마짜리가 아니었구나 아 놓쳤어요 꿍같은 게임 있나? 지 쓸리가 없지 어? 아 다른 탄인가? 다른 탄이네 흠 이렇게 쓸데없는 것만 많을까 이거지 다른 거니? 아 잘못쐈어 아닌가? 괜찮나? 어 괜찮다 상관없다 일단 2탄 사면은 겹치지 겹치지가 않으니까 아 탄장 드럽게 안파네 그거 아 탄장 드럽게 안파네 그거 다음부터 함부로 먹을 거 팔면 안되겠다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답이 없네 이렇게 하나 배우네요 빨리 좀 사줘라 군용 크래커 되게 비싸네 근데 내가 갖다 팔땐 더 이렇게 싸겠지? 어 지도가 있었구나 아 똥키타 진짜 어쨌든 다시 또 등대로 출 어? 나 원래 투거 없 없지 그치 이 정도만 입어도 지금까지보다 훨씬 좋을 거야 아니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그냥 파우치 하나만 들고 가고 싶은데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몇 판 해보니까 파우치 하나만 들고 다니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여기 피닉스 서버도 빨리 잡히니까 3분 안에 오케이 들어갑시다 제발 제발 이번엔 탈출하기를 제발 하아 아 어? 헬기캠프 바로 근처다 개꿀 파인애플 주스 뭐 없지 이거 그냥 바로 유세캠프로 갈게요 이거 그냥 바로 유세캠프로 갈게요 너무 대로변으로 달리나? 내 소리지? 헷 뜬다 헷 떠 어라? 어라? 너무 움직여버렸나? 비는 필요없어 안 먹어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우와 해골이다 이건 뭐야? 루블이야? 필요없어 600억 빨리 가야돼 사람들은 오기 전에 사람들이 오기 전에 소음기인가? 직결 마운트야? 그게 뭐야? 주워봐 슬라이드 못 끼지? 버려 커피인가? 잠깐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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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다 버린거네요 아까 또 탈수 탈진으로 죽어봤으니까 되도록 먹을 거를 좀 챙겨놓고 싶은데 위층 올라가볼까? 위층에 뭐 없지 않나? 보통 위층에 뭐 없지 않나? 보통 HP탄 또 HP 아이씨 축전기 배터리? 뭐지 이게? 일단 보라색이야 뭐가 많다? 뭐가 많다? 음 낚시였어 어? 뭐야 총 아니지? 개머리판 몸체? 뭐에 쓰는건데? 레밍턴 아이씨 아니 완제품이 나오시던가요 이건 뭐야 소음기야? 일단 이건 챙겨봐 아이씨 전식 하나 챙기고 또 부품이지? 총열 덮기 어? 뭐 벌써? 아 내가 밥을 안 먹고나서 그런가? 아 그 자동 여보가 아니었어? 난 여태 다 자동인줄 알았는데 어? 이거 6,000원짜리 핫로드 석류주스인가? 그치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하이넥캔이네 아 밀주 보고싶다 10만원짜리 아 발소리야? 빗소리야? 분간이 안가네 몰라 만나서 죽으면 죽는거지 이제 더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거에요 죽으면 죽는가보다 또 이건 뭐야 장난콩이야 뭐야 완두콩이야 전식 먹으면 엄청 많이 차겠지 전식인데 그래도 의약품 아 이거 안챙겨왔었나 무슨 거주 붕대만 세개가 나오냐 빗소리였다 아 다행이다 어 롤러? 어 이거 개 비싼건데 이거 몇만원 했었는데 한 5,6만원인가 지난번에 한번 먹어봤네 이거 개꿀 아무것도 없고 멀리서 총소리 들려요 어 아싸 2,3만원짜리 이거 이번에 살아서 돌아가면 이란 말은 하지말자 불안하다 맨치 아무튼 지금까지 몇판 계속 죽시면서 돈 다 날렸던거 조금 복구될 듯 무슨 단위야 무슨 단위야 무슨 단위야 TGSBP 어 이거 2만원 또 그딴 거야 난 이런 총기 부품 좀 만나놨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 하 무슨 단위야 TGSBP 가늠자? 사이트인가라네 못쓰지 개머리판이겠지 AR15용 덮개 이런데 딱 그래픽카드나 비트코인 있으면 참 기분 좋겠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음 또 개머리판 또 개머리판 쌍불이다 쌍불이 하나 또 있다 이건 뭐야 USB A? A타입? 갑자기? 어? 이거 비싸지 않나? 아 이건 좀 하... 저건 저건 모르겠는데 아니 저게 색깔이 너무 티가 나서 일단 있으니까 쓰긴 쓰는데 이게 이게 총알을 도탄 시키는데 성공해서 내 목숨을 한번 살려주는 것보다 저게 티가 나서 SV 같은걸로 내 머리가 뚫릴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? 더 높지 않을까? 나만 그렇게 생각나? 저... 저 딱공은 너무 불안해 개인적으로 어? 아 쉣 공개 셋 공개 퍽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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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개똥같은 게임 진짜 너가 뜬거야 방금 여기 마실거 많은 귀리 플레이거 개꿀 늘 많았는데 오늘은 몇개 없다 열쇠 주세요 열쇠 열쇠 맞네 개꿀 근데 색깔이 구린걸 보니까 114호 열쇠?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기 열려있겠죠? 나는 맨날 저기로 밖에 안나가는거 같애 아까 스캐브할때 좀 다른데로 나가보긴 했지만 헬 4 4 5 6 5 5 6 여기를 아무도 안 왔었다고? 신기하네 이거 유령방이니? 아 아니다 아까 총소리 들리긴 들렸죠 이건 뭐야? 모르핀 주사기 이거 왜 들고 있음 버려 뭐야? 연막 수류탄이요? 저렇게 커요? 너무 크지 않나요? 방어용 세월 수류탄 되게 확산이 잘 되나봐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네 내가 보통 살아서 나가는 건 대체로 이렇게 적이 거의 없는 경우뿐인가봐 사람이건 스캡이건 거의 마주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밖에 없나봐 아 여기는 좀 무서워 열쇠? 맞네 오두막 열쇠? 어? 연유 만원짜린데? 이거 뭐임? 파인애플 주스 최고지 역시 루시아의 파인애플 주스지 어차피 신진대상과 나발인가 경험지 채우려면 저거 먹어야 돼 이런데서 막판에 밀주나오면 참 기분좋겠다 어 이거 챙겨갈까? 굳이? 굳이? 잘 못들었나? 이거 두칸짜리겠죠 당연히? 그냥 나가자 욕심부리다 사람와서 죽을라 아 난 등대가 너무 좋아 행복해 등대 돌고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이제 겁나서 다른 맵은 못갈거같애 솔직히 저거 얼마일까요? 아이템 나 아까 그 해골이 제일 궁금해 한 만원은 할라나? 금처럼 생겼잖아 아 이게 초당 1씩 차는건가봐 분당 1인가? 이건 뭐지? 축전기 배터리 어 비싼 아이템 목록에는 안보이네요 아마도? 아마도? 안보이는거 같은데 안보이네요 확실히 사이클롬 사이클롬 이게 좀 팔자 안되겠다 너무 인벤이었다 아 이건 챙겨봐 그치? 아줌마 템 아 잠깐만 쾌 있었네? 아 쾌 나왔었구나 아하이씨 내 세관이랑 3림이네 둘이 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맵 가게 되는건가? 아 카이트화약? 저거 8000원짜리잖아 나중에 퀘스트로 필요할수도 있으니까 2만원 모르핀도 만원이네요 개꿀 34000원이야? 개비싸네 이건 나중에 더 경매장 열렸을때 팔께요 더 가까우니까 일단은 팔고 연휴 가격 올랐네? 만원 아니었어 어제? USB 왜이렇게 쓰레기야? 뭐야 이거 5만원짜리네? 미친 5만원 개비쌈 눈 돌아가네 갑자기 앗 어라? 아 얘 퀘스트 생겼네? 아닌가? 뭐지? 아 물음표가 퀘스트가 아니구나 아 이 아줌마 퀘스트 빨리 깨줘야되 어? 획득하고 들고 나와야되는구나 죽어서 안되는구나 하이씨 터나오네 이거 뭐야? 잠깐만요 탄창 있나요? 지금은? 일자로 생겼는데? 없네 일자에 두칸짜리인데 없네 또 없네 아 탄창 씨